예수님은 그냥 사실은 십계명마저도 본인도 막 어기세요. 하나님 뜻을 더 충족할 때, 즉 보세요.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라, 거짓말하지 마라. 이런 게요, 일상에서는 충돌할 때가 생겨요. 거짓말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. 부모님한테. 저도 거짓말 많이 하고 지금 삽니다. 진실을 다 얘기해드렸다가 부모님 너무 힘들어지세요. 예전부터. 잘되냐, 잘됩니다. 잘되면 뭐가 잘되냐. 예전에. 요즘은 그나마 제가 당당하게 버티고 있어요.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는요, 점점 망해가고 있을 때도 연락이 오세요. 잘되냐. 뭔가 이게 잘되고 있다고. 다 거짓말 아닙니까.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려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라를 지키려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전쟁이 결국 살인 아닌가요? 그럼 여러분, 이게 그럼 그 순간순간 양심에 분명히요, 허용될 때가 와요. 한 명이 총 들고 총기 난살하고 있으면 그 사람 잡아야 돼요. 다른 사람 살리려면. 그러니까 이때 식계명을 적용하면요. 살인하지 마라.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는데도 또 하다가 더 일이 커질까 봐 멈출 수도 있잖아요. 그 말 때문에. 거짓말하지 마라. 살인범한테 피해자 저쪽으로 도망갔어요. 가르쳐주고. 또 물어보는 말은 또 가르쳐줘야죠. 그럼 이게 또 살인하는데 협조한 게 돼요. 꼬여요. 자,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. 계율로 접근해서 니네들 다 못내. 일상에 매 순간순간 엄청난 상황들이 엮여가면서 일이 만들어지는데 식계명 가지고 적용했다가 바로 박살납니다. 그 말들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는데 즉, 식계명을요. 사실은 현실화 시키려면요. 순간순간 양심의 소리,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. 그래서 기존 율법학자들은 못 한다는 거예요.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.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는. 글로 배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가느냐. 성령 받아야 간다는 거예요. 왜? 순간순간 성령의 선악을 가르쳐줘야지 글로 적어는 그 계위를 들고 와가지고 맞추고 있다가는 맞지도 않죠. 현실에서. 식계명이 결국 황금률 하자는 건데 황금률 연구하신 분들이에요. 사실은 라삐들도. 근데 적용을 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. 적용을 하면. 결국 부모 공경한 그 효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. 이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요. 하느님한테 바쳤으니까 괜찮아. 부모 안 갖다 드려도 돼.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잖아요. 근데 글로 배운 율법으로는요. 전통에 어긋나진 않는단 말이에요.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. 예수님이. 니네 평소에 그러잖아. 부모 공경하란 말이 왜 나왔겠니. 그게 양심에서 나온 말인데 하느님이 마음에 하느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인데 왜 그걸 무시하니. 너네 전통 만들어가지고. 그러면서 그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느냐. 이 외식하는 자들아. 바깥을 장식하는 자들아. 방만 엄청 이쁘게 포장해 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통 잘 지키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고 있죠. 바리세파가. 속마음은요. 부모 효심도 없어요.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법도 무시해요. 하나님에 대한 효심도 부족해요. 심각하죠. 예수님이 볼 때.